저희가 인사하면은 마지막에 다같이 이거 이기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! 안녕하세요 우리는 실시입니다 이기장! 이기장! 아 너무 추운데 역시 양동 소리 때문에 손이 녹는 것 같은데 녹아서 빨개지고 있어요 불이 붙었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죠?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에 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 녹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? 그래서 다음 곡은 어디야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다음에 또 다시 올게요 알았죠?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훈련 다치지 않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!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AC였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CAC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키들이 180 넘으시나봐요 180 넘으시나봐요 자 아 아 아 ".